아까 하던 질문이 운동을 어떻게 그렇게 오래 하게 됐냐 이 질문을 하고 있었는데 광고가 나갔어요. 어떻게 됐습니까? 저는 이제 데뷔하면서부터 제가 노래 잘하려면 좀 체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운동했던 게 그냥 꾸준히 운동을 하게 된 것 같아요. 자 그러면 운동했던 거 종류도 많을 거 아닙니까? 종류도. 많죠. 일단 웨이트는 꾸준히 하신 거고. 네 웨이트는 꾸준히 했고 복싱 처음 했었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검도 했었고. 검도. 네. 그리고 이제 승마는 잠깐 탔고 요즘에는 이제 골프하고 있고. 또 축구에다가. 축구하고 있고. 거의 안 해본 게 없이 조금씩은 다 해봤던 것 같아요. 거의 뭐 일단 운동을 노래를 위해서 하는 운동이지만. 네. 뭐 누가 하나 잘못 걸리면 큰일 나겠어요. 그렇죠?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쪽으로 써본 적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아니 근데 관련된 질문이 하나 왔는데 운동을 많이 하시고 하다 보니까 실제 성격은 어떤지 이런 거 궁금하다는 질문이 왔어요. 터프하신지 아니면 어떤지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. 저는 이제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 뭐하지만. 꼭 해주십시오. 팔색조 같아요. 여러분 팔색조 왔습니다. 팔색조. 약간 약간 분위기나 이런 것도 좀 타는 것 같고. 또 막 이렇게 터프한 면도 분명히 있고. 또 근데 반면에 되게 조용하고 뭐 여성스럽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.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1150번님은 래피님. 좀 전에 잠깐 들었던 서문탁님 리믹스 버전. 네.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요. 제가 내일 또 클럽 음악 믹스에서 또 첫 곡으로 딱 준비했죠. 내일 들려드릴 거고 앞으로도 자주 들려드릴 겁니다. 1109번님은 서문탁님 노래 너무 좋네요. 드라이브 뮤직에 나오시면 노래 역주행하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? 이런 또. 좀 아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. 네. 대표님께서. 아까 디오퀸 노래도 너무 좋았고요. 지금 퀴즈 나간 이 노래도. 1번 플라이 투 더 문. 2번 플라이 투 더 스카이. 3번 플라이 하이. 퀴즈 나간 이 노래도 너무 좋다고. 문자 왔고. 아 마지막 이거 중요하네요. 드뮤 가족분들의 입소문 얼마나 무섭게요 하시면서. 제 플레이리스트에 저장. 아 너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장의진님. 문탁님. 운동만큼 열심히 하는 게 있나요? 운동이 생활화되신 것 같은데 주변에 우울해하거나 경연기 겪는 지인들을 보면 어떤 운동 좋은지 혹시 권해 주실 수 있나요? 이렇게. 저도 저희 언니한테 운동 권하는데. 일단 스쿼트랑 데드리프트 많이 하라고 하거든요. 그거 쉽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. 근데 은근히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. 제가 우리 가족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. 처음부터 뭔가를 할 때 피나는 노력 하려고 하지 말고. 가볍게. 피나는 노력을 하라고 그러거든요. 네. 그럼 그것도 똑같은 거네요. 그렇죠. 운동도. 그래서 허벅지 근력 운동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갱년기에는. 저희 언니도 그걸 하고부터 갱년기 증상이 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. 좋은 이야기입니다. 여러분 운동도 피나는 노력 하지 말고 피나는 노력. 우리 서문탁님의 코칭처럼 그냥 처음에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그렇죠? 가볍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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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0005번님. 스포츠 분야에서 서문탁 씨 섭외하려거나 그쪽으로 끌어당기려는 기회가 왔을 것 같은데. 네.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. 어때요? 어때요? 예전에 이제 저희 88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박시현 감독님 계세요. 네. 그 복싱. 네. 그분이 이제 저한테 야 제가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으면 너를 선수를 키웠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어 복싱 했어야 돼. 네. 물 끊었어. 복싱 무슨 자격증도 있으십니까? 네. 아마추어 복싱 자격증이 있습니다. 아마추어 복싱. 그냥 운동 하신 게 아니네 그러면. 예전에 한참 했었었고요. 이야 그러시군요. 저도 제가 복싱 해본 적은 없는데 운동을 좀 배워본다면 복싱하면 배우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. 그게 살 빼는 데도 좋지 않습니까? 살 빼는 데도 너무 좋고요. 보통은 복싱하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치고 치는 이런 타격만 생각하시는데. 맞아요. 그 이전에 하는 훈련들이 보면. 엄청 많죠. 뭐 줄넘기라든지. 줄넘기 그다음에 이제 윗몸 일으키기. 뭐 그 코어운동이 많죠. 그러니까 기본기가 참 중요한 거예요. 그렇죠. 운동도 보면. 네. 예. 예.